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날짜는 어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2차 수험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 많이 이제 가슴도 아프고 좀 많이 쫄리는 아 좀 긴장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예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확하게 내일모레죠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올해 경기도를 예를 드릴께요 자 2022년 경기도 예 경기도 중등 임용고시 선발 예전과목 및 인원을 보니까 가티오 입니다 가티오 자 1월 10월 15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이거 미쳤죠 그냥 좀 그래요 10월 15일 됐는데 자 건설이 6명 없습니다 건설이 6명 뭐 전체적으로 1,385명이면 진짜 맞는거에요 예 그리고 1차 시험 현황 한번 보면 한번 보자 여러분들 11월 27일날 자 시험을 봤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은 다 뭐 음 뭐 경쟁률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뭐 높진 않네요 자 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명을 뽑는데 41명이 접수를 했어요 4명은 시험 안봅니다 자 여기서 6대 1입니다 자 6명은 시험을 치는데 41명이 접수를 했다 37명은 시험 안봤다 원래 안봅니다 자 37명 중에 이거 선생님 경험담이에요 자 2분의 1은 그냥 시험 봅니다 2분의 1은 그냥 시험 봅니다 떨어질 거 알고 시험 봅니다 공부 안 했어요 왜 키우고 났으니까 그런데 2분의 1은 서는 7명 중에 한 18명은 공부를 했다는 거에요 근데 11명 중에서도 제대로 공부 안에는 9명 밖에 없습니다 그게 합격 인원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 여러분들 보시면 카트라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점수 분표를 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런 곡선이 아마 있을 거에요 이게 기억나세요 혹시 점수가 자 이렇게 되었으면 자 점수가 이렇게 우리가 표준편치라고 합니다 이게 등급 9 9등급 표기할 때 상위 1% 2% 상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몰립니다 무슨 말이냐 저 자기가 점수가 예를 들면 1차 점수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몰려 있다는 거에요 2차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서른여섯 명 중에 있었고요 서른여섯 명 시험 봤습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와 이번에는 진짜 뒤티어 진짜 많이 늘어났답니다 모든 걸 자 어 초등은 필요 없고요 으 이제 2차 시험 보는 거니까 자 뭐 코로나 집단 토익 안 합니다 자 2002년 6월에 집단 토익 안 한다고 합니다 집단 토익 없으니까 좋죠 자 2차 시험 계획입니다 실기평가 이제 끝났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자 수험 능력평가 자 8시 반에 들어갑니다 자 시험 종료 예정 시간 자 보자 보자 건설 9명입니다 건설만 합니다 9명이니까 길어봤자 뭐 뭐 제법 본원을 몇 번 뽑는 게 좋냐 하하 여러분들 자 9명 중에 1번이 좋을까요 아 좀 좀 쫄리겠죠 그래도 자신 있으면 됩니다 순번에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딱 3번 3번에서 5번 사이 가운데가 다시 좋습니다 네 15번 하고 자 1월 25일 하요일입니다 하요일날 자 수업 능력을 어떻게 펼까 하냐 한번 봅시다 자 심층 면접 바로 들어가네요 1차 합격자 전체 자 먼저 시험 과목 구성입니다 자 먼저 실기평가 날아갔죠 우리는 이거죠 일반교과입니다 자 수업 실현 30점 수업 실현 30점 수업 나눔 30점 어 수업 나눔 뭘까요 수업 실현 이거 한번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수업 나눔 예 아마 근 부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개별 면접 자 수업 실현이 30점 수업 나눔이 30점 개별 면접이 40점 개별 면접 자 시험 평가 한번 봅시다 수업 능력 평가 아 여기 있네요 아우 좋네 교사로서의 아 지금은 이제 그거 안 보네요 예전에는 어 예전에는 그랬던 거 같아요 예전에는 어 선생님 때만 해도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 수업 지도안을 봤거든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 점수를 안 보겠다는 뜻이네 교사의 학습 지도 능력과 아 수업 시험에 분명히 30점 안에 한 10점 정도는 한 10점 정도는 어 아마 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수업 나눔은 수업에 대한 상찰적 질의입니다 바로 그 자리 얘기했네 전공을 얘기하겠네 전공 아 이해했다 수업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이런 거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신의를 할게요 아마 건설 같은 경우는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건축과 선생님 토목과 선생님 조경과 선생님이 다 그 자리에 오지 않을 거예요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그래서 이런 편파적으로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건축으로 따질게요 나는 토목과 나왔어 근데 건축적으로 시멘트 비비는 시험 다 얘기해 보세요 그따구로 질문 안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얘기할게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자 먼저 수업에 늦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출석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꺼야죠 그거 안 끄면 안 돼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근데 아이들이 늦게 왔다 왜 늦게 왔다 예 저희 모친께서 예 양말로 어머니 카메라 찍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네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이해해주세요 아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 같으면 그런 질문 할 것 같아요 FM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각을 했으면 지각을 끊으면 돼요 수업에 그거 봐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개판이란 뜻이야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목공 수업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지만 수업에 흥미가 없으면 애들이 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업에 흥미가 있으면 그렇죠 먼저 그 학생이 어디 몸이 불편한지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 선생님 괜찮아요 열심히 수업 들을게요 그러면 정말 고맙죠 근데 만약에 몸이 정말 아프다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로 조치를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를테로 고민하면 합시다 만약에 그 학교마다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학생이 많이 아플 경우에는 어떤 메뉴를 하겠다 보건소로 전화를 한다든지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건소로 아이를 데리고 하다가 그 나머지 학생들이 안에서 싸움이 나와서 하면 누구 책임이야 교실을 떠난 당신 책임이라고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학교 메뉴대로 그 학교 메뉴대로 그리고 수업에 좀 더 흥미가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빙고 맞죠 또 무슨 무슨 질문하구나 그 말고는 어 숙제를 안 했다 아 그거 하겠다 요즘에 원격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네 원격 수업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기는 어디서 갖다 뺏기고 있습니까 제발 좀 다른 선생님들 수업한 거 EBS 올라온 거 뭐든 좀 끌어당시지 마세요 현재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수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50분 수업이면 50분 다 녹화를 해서 올려야죠 제 유튜브 방송 보세요 모든 수업이 다 실습입니다 허리 아픕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내 수업인데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수업 나누는 뭐 이렇게 하고 의사수능력은 쇼하는 거죠 학습지능력 자 서론 정해져 있죠 먼저 출석부로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출석부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전시회 배웠던 거 수업도 한 번 더 내가 맞죠 좀 질문도 하고 발문도 하고 질문과 발문의 차이 있으면 뭔 줄 알죠 여러분들 예 제발 좀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다 그래 질문과 발문의 정확하게 뭔지 알고 수업을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자 두번째 그 다음에 본 수업은 모두 몇 년 시작했어요 팀티칭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팀티칭 못하겠죠 가지만 직쇼 수업 같은 게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자 놓고 하면 되죠 맞죠 아니면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마이크 보고 얼굴 보고 자고 있는 애들 얘들아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얘들아 안녕 어 자고 있어 야 너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해서 스타트 끌고 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는 수업 준비한 걸 열심히 하고 중간에 질문하는 거 질문받고 맞죠 그리고 끝날 땐 어떻게 형성평화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어 그래요 음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2초 3초 만약 질문 못했을 게면 음 그래요 이분은 선생님이 좀 더 보안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아이들이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완전 학습이 뭔데 최소 99% 이상이야 인마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심층 면접입니다 교사로 제 적성 한 문제 나오고 교직관 뭐야 노동직관이에요 성직관이다 인격 및 소양 그런 것도 물어보는다고 응 적 줄탁동시 맞나 어 줄탁동시 그런 것들 교직관 성직관 인격 소양 계속 연습받고 이러지 말겠다 답 나왔네 수업능력표가 아 자 주어진 문제에 대해 25분 구상후 25분 동안에 열어면서 수업 지도하는 약식을 하면 만드는 거네요 평가시간은 1인당 15분 15분 동안 얘기하는 거네요 25분 구상후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1번 시작하면 1번은 구상식으로 들어갑니다 25분 딱 기다립니다 맞죠 잘 안보인다고요 네 음 자 그러니까 1번 수험생은 25분 맞죠 그 구상식 두 개가 있는데 아니다 그 감독자들 아마 10분씩 15분 하고 나면 또 10분씩 안 하겠네 타입을 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1번 수험생은 먼저 구상식으로 갑니다 그럼 구상식으로 가면 딱 시험 제가 있습니다 뭐다 모든 감옥의 목차는 알고 있으라고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 책에 페이지를 복사를 해놨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일 거야 근데 아마 NCS 학습 모델일 것 같아 그게 각 지역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건축 시공 건축 마감 시공에 아마 도장 도장일 것 같은데 도장 제일 많이 가는 감옥 유근하다 그 도장 파트에서 유성 랩크를 어떻게 치라는지 그런 거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론보다는 실습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론을 한다면 뭐 할 게 있나 뭐 없지 다 실습할 것 같은데 기초제도 어 그래 기초제도 할 수 있겠다 어 기초제도 어 그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NCS 그거 무슨 교과라고 하죠 그거 다 까먹네 전문교과 말고 기초제도 할게 어 거기서 나오겠네 그런 거 다 봐야 돼요 주어진 마음 나눔 수업 끝났어 적답형으로 바로 아 딱 나오겠네 자 방금 여러분들 수업을 했는데 목공수업을 했는데 만약에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적답적으로 수업 뭐 이런 거 나눔 질문 같은 거 그럼 어떻게 수업신을 했어 수업 실행하는 동안 15분 동안 그냥 평가하고 끝내는 거야 25분 구상하고 난데 15분 수업 하세요 그건 뭔데 딱 저기 있네요 15분간 한 명 5분 서론 5분 본론 쭉 가다가 5분간 본론 하다가 약 5초 자 이것으로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민을 보면서 해야 돼 시계를 시계를 무조건 차고 가서 깔고 해야 돼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큰 시계 그거 있잖아 그거 탁상시계 말고 띠리려 울리는 거 말고 그런 거 하나 있을 거 책상위에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에요 자 네 1번 문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졸고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학생에게 조심스레 당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아이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어디 아픈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만약에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좋지 우리 학교의 매뉴얼대로 그 학교의 매뉴얼대로 보건소님께 전화를 드린다든지 만약 수업시간에 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매뉴얼대로 뭐 긴급 호출을 한다든지 다른 학생을 다른 학생에게 또는 반장이라든지 그런 학생 도우미를 통해서 이 친구가 뭐 보건실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수업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완전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답변 몇 분 몇 분 내 생각에 세 문제야 무조건 그럼 얼마 3분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항상 마지막 멘트에서 네 항상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런 답변을 살을 갖다 붙이는 만능 답안을 만들어야지 자 15분 지났습니다 만능 답안 뭘까요 뻔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유대감을 유지하겠습니다 인격체로서 고건 존경하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입니다 차라리 선생님도 목공수 하다가 손가락도 잘렸습니다 아이들 다치기부터 내가 다친 게 나니까 지금 선생님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정말 냄새도 못 먹고 왜 수업시간에 그 목공시간에 그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 큰소리 치르다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집니까 선생님인데 상식관인데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개별면접 일반교과 주어진 문제의 15분 구상호 자 주어진 문제 구상형 문제는 3문제입니다 즉 딱히 그러면 문제가 아마 다스문제 정도가 아마 있을거야 구상형 문제 그 중에서 3문제를 여러분들 메모지를 쓸 수 있을거야 A4용지에 있을거야 구상형지 그다가 딱 딱 이렇게 다 눌러 자 여러분들 쉽다잉 이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딱 구상실이 있을거라구 그러면 여기다가 1번 문제에요 팩트만 부탁 왜 15분이니까 15분 구상이니까 그걸 생각해라구 총안에 짜라구요 한 문제에 5분 총안에 짤 수 있어 2번 그럼 딱 들어갔어 어 너 나이 몇살이고 학교 어디고 아이고 안 물어봅니다 들어가면 그분들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옆에 타이머 개념점에 예 시작하십니다 자리에 가서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문 여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서 앉으세요 인사 눈인사 3명 3명 뭐 인권이 비싸니까 3명 3명이 예상합니다 전공교과 선생님 1명 뭐 그런 장학사 뭐 있겠지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뭐 자 답변하세요 아 저 답변 2문안이네 됐네 그럼 3명이네 내 느낌에 그래요 아님 말고 1번 문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문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분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문제에 3분씩만 얘기해 다섯 문제 안달잖아 3번 문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면서 답변 드릴 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번 문항은 저의 교직관은 저는 교직관이 뭐 조벽 교수님의 나는 대한민국 교사이다 에 간명을 받아서 정말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라 음 아이들과 함께하는 코스든스 즉 그게 진정한 교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마인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음 네 안개 쓰세요 쇼하게 쇼입니다 쇼 네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언제납니까 예행 떠나세요 26일날 시험치고 언제고 체조학교 언제입니까 아 아 발표를 모르겠네 자 어쨌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진정한 대한민국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새로운 시대가 된 만큼 이게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해공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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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